아 이거 텐션처럼 파랗! 이거 다 놓을 거 어때요? 이야... 뭐야? 라고 벌써부터 타식이 나오죠? 뭐야? 그냥 웃어줍시다!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? 아 그거 왜 돈 빼! 하지! 그거 왜 돈 빼! 아이고 서심해하고 있어 아 이거는 뭐 너무 쉬운데? 설마 내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내가 나를 떠나버렸어 아 이거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여기 굉장히...